가수 김은국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좀 볼까요? 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은국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에 용산구 이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의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용산경찰서는 어제 김 씨를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국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 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그냥 현장을 떠나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설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좀 볼까요? 김 씨는 적색 신호의 좌회전, 그리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의 직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고 차량을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마치 일부러 들이받듯이 차량을 스치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김 씨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멈춰선 김 씨의 차량을 오토바이가 그냥 치고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을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 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담겨서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는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사고 당식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해서 신호 위반의 과실은 김 씨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 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을 해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진로를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라고 하면서 조사한 결과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뺑소니, 뺑소니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경우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 필요 의무를 판단할 때는 직접 대화하면서 아픈 곳을 말할 기회를 주거나 차를 정차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법원은 2007년에 통증 진술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구호 조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호 조치로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고 경위나 진위를 떠나서 오토바이가 그냥 휙 가버렸으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경미한 사고더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혹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다고 해도 즉시 정차하고 상태를 살피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다라고 한다면 도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뺑소니 같은가요? 아닌가요? 네, 일단 이 사건에서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해서 김 씨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상대방이 오토바이에 내려 멍하니 서 있는 걸 봤다. 별로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피해자는 길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댔다. 다친 다리가 너무 아파 엎어져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형장에 출동했을 때는 오토바이는 손상된 상태였고 운전자의 정강이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사고 직후 오토바이가 멈췄는가로 김 씨의 도주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토바이가 멈췄는데 김 씨가 현장을 떴다면 도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오토바이가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즉시 차량을 세우고 살펴보지 않았다면 또 역시 도주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은국 씨는 공갈 협박당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만약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회적인 상식선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김 씨의 주장처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갈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3,5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부르긴 했지만 조율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김 씨 측에서는 300만 원을 얘기했는데 정강이가 10cm 이상 찢어져서 10반을 넘게 꿰맸다. 민형사상 합의금과 치료비, 상의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비용 등을 따지면 300만 원은 적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사고 시 뺑소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바로 세워야 하고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119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조금 찌그러진 정도라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 신속히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피해자와 살짝 닿아서 그냥 가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도 명함만 주고 가시는 것보다는 휴대전화로 서로의 연락처를 통화와 발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록박스 영상을 본 상당수 네티즌들이 김은국이 낚였다. 뭐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검찰 기소 여부와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